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요즘 이렇게 비오는 날이면 빗소리가 마치 고기 굽는 소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대창작업소의 한우 곱창으로 제 뱃속도 기름칠 좀 해보려고요 캠핑이나 여행갈 때 혹은 집에서 굽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게 해먹기 좋은데 저렴한 식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은 밀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대창작업소에 당일 도축한 안동한우로 냄새 누린내 잡낼 1도 없는 밀키트예요 한우 대창, 한우 곱창, 한우 염통, 한우 맛창, 곱창전골 이 중에 저는 곱이 가득한 곱창전골과 한우 염통을 요리해볼게요 따로 복잡하게 넣고 자르는 것 없이 깔끔하게 이 포장 하나로 꺼내서 붓거나 꺼내서 굽기만 하면 돼요 염통같이 구이용은 소스도 따로 제공해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곱창전골 밀키트는 신선한 한우 곱창, 특양 등등 그리고 양념, 곱창전골을 위한 육수가 모두 같이 섞어져 있어요 저는 식감과 생감을 위해 부추와 팽이버섯도 따로 준비했어요 냄비에 밀키트 내용물을 전부 넣어줘요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한 후 육수가 끓어오르면 중간불에서 준비한 부추와 팽이버섯을 넣고 마무리로 우동사리까지 가운데에 넣어줘요 다음 요리인 염통구이를 준비해야 하니 약불에서 끓일게요 이제 염통구이를 준비해볼까요? 손뚜껑 같은 저희집 프라이팬을 예열하고 실온에 잠시의 동안 염통을 부은 후 하나씩 떼어줘요 염통은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질 수 있으니 적당히 구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짜잔! 이렇게 간단하게 곱창전골과 염통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이런 이열치열 맛좋은 음식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꿉꿉하고 더운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소맥으로 맛있게 말아볼게요 여러분도 저렴한데 해자로운 대창작업소 밀키트와 함께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는 다음에도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